시작 많이 움직여주라. 크게 치자면 안 되는 건 또는. 크게 치이지 말고 좌우 주제 잼을 맞소가 몸의 힘을 빼고 막 움직여주라 좌우로 저쪽 천체 움직이라도 4 에 그렇지, 잽을 많이 내주면 안 될 것 같지? 그래, 막 움직이면 되잖아 랩을 많이 줘서 찬스를 잡아야지 마킹으로 변해봐 찍어라, 완도완도 툭툭툭, 완도완도, 시버로 랩을 많이 줘 으 으 으 으 으 원투 보디 보디가 이따가야 유포의 루야 너는 으 으 으 으 으 으 5 으 으 으 한번 잘 봐야 해 끝난 거가 나갔다가 안 갔다가 나가 고맙습니다. 상대가 읽어버리잖아 서들지 말고 투안투다 투안투 투안투 해봐라 투안투로 가라 투안투 투안투 오른쪽부터 나가야지 왜 자꾸 서들노 그래 좋아 또 투안투 해봐라 투안투 해봐라 투안투 해봐라 그니까 다 버리잖아 중심 잡아라 자칫 치와 투안투 다 빠크 오른쪽부터 나가야지 앤선 치니까 니가 맞잖아 자꾸 쪼아라 쪼아 오른쪽부터 나가야지 쪼아라 쪼아 오른쪽으로 나가야지 왜 자꾸 앤선 나가노 그래 또 어디까지 내가 이겼어 여기 어디까지 딱딱 소리 봐 소리 봐 굉장히 나의 말로 소리 보라고 어디까지 펼치니 또 또 저쪽으로 오른쪽부터 나가야지 항상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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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다 상대가 니가 뭐 이렇게 해 또 잡히고 있다 또 또 세 개 나가라 했잖아 오른쪽부터 항상 나가라 오른쪽부터 어 또 오른쪽부터 어 으 그렇지 또 그렇지 좋아 또 오른쪽부터 5 5 오른서부터 해라잖아요 소신 다 나가 cyc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카이 보리 바로 가다 그 아 으 아 파는 만에 버터며 아빠 배우지 마 그러셔야 할 거 아이가 아 아 아 아 아 나 말소 상대가 들어오거나 니가 상대 밑에를 숙이고 들어오면 붙어서 막 앞발을 쳐야 되고 그래야 니가 자꾸 왜 서서는 그냥 쫙쫙쫙 보다가 항상 나갈지 그냥 오른손부터 나가야지 왜 자꾸 왼손불리 나가면서 상대 니가 왼손놀지가 상대가 오른손을 먼저 때리잖아 니가 움직이다가 오른손부터 투안투 항상 들어가란 말이야 투안투 투안투를 들어가든가 카운터 앞바 카운터를 들어가든가 그걸 갖다 그리치라고 알겠나? 호흡 조절하고 사회전이야 이와 같이 치다가 미더를 맞추다 밑에 치다가 위에 베딩을 두고 밑에 치고 위에 베딩을 두고 밑에 치고 밑에 치다가 밑에 베딩을 두고 밑에 치고 위에 베딩을 두고 밑에 치고 밑에 베딩이 들어있어 소개봐라 소개되면 소개되면 1 2 2 2 2 2 2 3 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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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6 5 5 5 5 5 6 6 6 5 6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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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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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7 6 6 7 7